오늘 먹을 음식은 샬리뽀어 먹방입니다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죠 아껴먹어야 돼요 일단 끝머리부터 공략을 해볼까요? 젤리뽀어 젤리뽀어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먹고살기 힘들죠? 저도 다 먹고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이 어려운 삶을 다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맛있어 시원한게 이거 뭡니까 이거? 이게 뭐였더라 관자였나? 맞죠? 이것도 그렇고 이 원형 원형의 관자 관자 이게 완전 살이 이렇게 쫀득한게 딱 붙어있어 가죽부터 이렇게 딱 떼서 여기 완전 여기 완전 보셨죠 이게 얼마나 쫀득한 집게가 지금 마우스 보이나요? 안 보이네 헬퍼주니 감사합니다 관자 이게 큰 이유가 얘가 비싼 겁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치조개 3리터짜리 치조개였나? 음 맞아 거기서 채취한 죄송합니다 넘어갔죠? 흠흠흠 아 부금이 너무 커요? 음 음 음 음 먹방 끝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